한 번쯤 마주하게 될 몹쓸 인연을 제대로 정리해줄 손절단 MC 세 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타공인 마이웨이 1인자, MBC의 아들이죠. 김대훈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사진이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중앙 보겠습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 중인 김대훈님은 최근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신인상까지 거머쥐셨죠. 도망쳐에서는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손절을 아주 잘해주실 것 같은 검은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얼마나 칼같이 손절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보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참시 외에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약 중이신데요. 역시 MBC 방송 연예대상 신인상을 받으셨죠. 다음으로 중앙 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C 새 프로그램 도망쳐에서도 큰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자님 잠시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고요. 도망쳐의 큰형님 김부라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또 무시무시한 독서를 날리실지 이번에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 먼저 왼쪽부터 보고 사진 촬영 충분히 하시고 가운데 보겠습니다. 독설의 아이콘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지적과 예리한 눈썰미 역시 김구라님의 큰 강점인데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김구라님이 이 도망쳐에서는 또 어떤 촌철살인의 멘트를 선보이실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잠시 무대 위에 계신 상태에서 풍자 김대호님 다시 모셔서 세 분 함께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도망쳐 손질대행 서비스를 이끌어갈 3MC 김구라, 송자, 김대호님 세 분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왼쪽 먼저 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망치는 포즈가 아주 리얼한데요. 중앙 보고 포즈 취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몹쓸 인연을 잘라드린다는 의미에서 가위뽀즈 한번 동시에 해볼까요? 이번에도 좌측 먼저 향해서 포즈 취해주시겠습니다. 네, 중앙 보시겠습니다. 네, 중앙 보시겠습니다. 다른 포즈도 한번 취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도망쳐 화이팅 다 같이 외치면서 포즈 한번 화이팅 이렇게 주먹 포즈 취해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도망쳐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러면 출연자분들은 모두 무대 앞쪽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이름이 써진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